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플 시뮬러 룩을 입으면 좋은 브랜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드리고요 오하이 오하이 괜찮지 않아요? 오하이 오하이? 오하이 오하이 우리랑 좀 스타일이 다르거나 저랑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오하이 오하이 커플로 입으면 귀엽지 특히 후드티 같은 거? 부분적인 컬러감이 되게 톡톡 튀어서 여성분들이 좋아해서 남성분들도 자동으로 좋아지게 되는 그런 옷들이 많아요 프레피룩인데 되게 캐주얼한 프레피룩 로 많이 들어가고 18SDS로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좀 스펙트럼을 넓게 잡는 거예요 오하이 오하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이 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여성분이 치마만 입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디하면 이런 게 좀 시밀로롱 느낌 나거든요 맨투맨도 이런 식으로 입으면 되게 귀여운 브랜드거든요 15위쪽 봉지도 잘했고 소매봉지 근데 안 보이네 소매봉지도 잘했을 것 같은데 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격은 조금 있네요 69,000원 저는 흰색보다는 이 회색에 노란색 폰트 들어가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네이비도 이쁘네 뭐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쁠 것 같다 봄에 근데 항상 커플룩을 할 때는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춘다기보다 정말로 많이 하면은 상하이 다른 색으로 하고 신발 같은 거 아니면은 상하이 다른 색으로 하고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은 되게 그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자 두 번째는 아메카지 브랜드 모아입니다 이번에는 뭐 벚꽃 시즌으로 또 이제 한 따까리 한 것 같은데 모아는 절대 제가 뭐 모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흐흐흥핳핳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고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를들면은 뭐 네이비 컬러 셋업으로 가면 뭐 세트를 다할 필요가 없이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착장 같은 거나 키나 이런 거 비교하시면서 참고해서 사이즈 맞추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요 네이비를 통으로 사도 뭐 나쁘지 않은 컬러감인 거 같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뭐 장치만 입으시고 남성분들은 뭐 자켓만 입거나 아니면 바지만 입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미니멀하면서 이제 그냥 한국적으로 아주 그냥 김치김치한 우리 김치까지 나오거든요 자켓, 바지 베스트 있는데 베스트는 구려요 제가 진짜 욕을 먹다도 얘기할게요 베스트는 구리고요 자켓이랑 바지가 괜찮아요 바지 핏이 진짜 예쁘고 자켓은 어깨가 정핏으로 나와요 어깨가 정핏으로 나와서 그거 참고하고 구매하세요 자켓 자 다음 브랜드는 버미어입니다 너무 알고만 있는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만 소개해드리면은 조금 어 다 알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실까봐 좀 신생 브랜드 가져왔고요 버미어는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SS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코트도 있고 뭐 스커트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남성분은 이렇게 바지를 입거나 이렇게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여성분들은 뭐 치마를 이렇게 입는다던가 베이지색 치마 아니면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쳐주면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시뮬러 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귀엽다 예를 들면 패치 반팔티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무난하잖아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입어주고 위에 서로 블레이저 자켓 하나 입어주는 거지 여러 가지 이제 코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준비한 브랜드고 스커트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해서 여러분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은 무인양품입니다 무인양품의 장점은 무지 무인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화점마다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어보고 좀 더 접근성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구매하시면은 더 3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구요 무인양품은 진짜 가서 입어보면은 생각보다 이쁜게 많아요 근데 단점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는 무인양품에 좀 안 맞긴 한데 좀 몸이 슬림하신 분들은 가시면은 되게 여자분들이랑 입기 좋을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무인양품은 남자꺼보다 여자께 이쁜게 훨씬 많아요 분위기가 일단은 감성이 애져요 일단은 가습기가 나오고 있어요 10만원짜리 그 그 디퓨저 가습기가 나와요 흥 나오고 거기에 볼펜 팔지 공책 팔지 그럼 여자분들 눈 돌아갑니다 이렇게 와 공책 이러면서 막 진짜 감성이 취하셔가지고 막 거기 막 베개 같은 거 보시고 막 접시 엠비 이런 거 보면서 막 진짜 심플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막 결혼 생각하시고 막 이러세요 근데 딱 이제 옷보면은 와 옷도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코디하시면은 좋을만한 게 스읍 이제 찾아야 돼요 어 이런 치마에다가 뭐 남성분들은 바지를 똑같은 걸 입는다던가 아니면 셔츠를 맞춘다던가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파자마를 진짜 입으면 이쁜데 이거 파자마가 어디 들어가는 거냐 이거 파자마하면 되게 예뻐 둘이 같이 이제 커플로 옷 입잖아 그러면 되게 이쁘고 아우 씨 홈페이지로 이X같이 만들어가지고 ㅋㅋ 무조개를 할 수가 없네 무인양품은 이거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진짜로 안할게요 무인양품은 ㅋㅋ ㅋㅋ 짱나서 못하겠어 여러분들 정보가 그래도 유용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유바